으 자 더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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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십시다 타세요 으 으 나는 이제 최대한 조그만 걸 써 왜냐면은 무거우면 애들이 무건춈로 하고 리더 두껍게 하고 얘를 또 안 물어 물이 흘러서 서로 엉키지 않을 정도로만 자 여기 오늘 50분을 제일 큰 거 잡는 사람 프라이즈로 걸게요 50불 따먹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저네요 원래 제일 조건이 큰불담스도 있어요 항상 그렇지 항상 처음 나온 낚실때 한번도 안잡은 사람이 제일 큰 거 잡을 때가 많아요 진짜로 여기 태그 먼저 잘라요 자 여기 양쪽 뒤에 자리가 명장이에요 사실은 알아서 자리 배정을 하시고 우리 여보 봤지 너 연장자 너 상관없어 너 상관없어 연장해요 아니 뒤에서 만약에 많이 잡았으면 웬만큼 잡으면 바꿔주는 센스 안 그럴려나 하하하하 여기가 딱 이렇게 커요 하하하하 50불 걸지 말까? 너무 치열해지네 하하하하 오늘 막 우정의 금가구 이러는 거 아니야? 하하하하 이미 가 있습니다 하하하하 아 금갈 쪼개져서 금갈 것도 없다 하하하하 이거는 고등어 잡은 거 염장해 놓은 거니까 하하하 가위로 잘라서 박수 안치네 박수? 자 이게 현재 기록이야 지금 1등 1등 일단 재지 마세요 침다 박는다 얘는 쪼금한 애다 얘는 뭐야? 바라코드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길이는 내가 1등 어 형님 거기 레코드 3 재보장은 그냥 하지 마시지 여기다 내가 지금 땡겨서 저한테 안해 27 27 레코드 27 1등 뭐지? 자 오늘 하루 이대로 끌라면 1등 50불 자 킥놀이는 셋업은 오징어 이렇게 갖다가 맨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한 번만 딱히 껴주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해? 하카이 일렉 런치 너무 늦어? 아니었나 아산라이스 팀이 너무 늦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지금 조그만 스냅업 하시네 지금 바닥치면 무조건 조그만 스냅업 잡아 바닥을 쳐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우리 뭐 마리수로 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바닥지 하하하하 야 주소내요 막 치질 않는데 트래벌린가 트래Um 트래버리인가 보네 트래번이 트래벌린 그치 아 이거 세거지 아닌가? 네 트랩 트랩 헬리 와 이거지 자 첫 획감 할리우드로 여기 새바닥에 개혈충이 있네 있을걸? 아 있지않나? 아 바늘 딱 빠졌네 아 이거 힘들거 같은데 하하하하하하 그만한 틀어갈리보고 어 저만한? 어 무시 무시했는데? 하하하하하하 자 첫 트랩 헬리 35 오케이 킹이 지금 이 줌 사이로 지금 보호가긴 하고 있어요 요건 다 확실하게 킹이 요거같은 경우는 요 밑에 있다가 요 줄이는대로 올라온거에요 수영에서 아 밑에 보호 올라온 지금 밑에 못쓰고 있어요 저거 좀 해봐요 저거 좀 해봐요 미끼를 이렇게 스위치하는데 해봐요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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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에요? 어 어 뭐가 떨어졌어? 어 에? 핸드폰 빠졌대요 에? 왜? 어떻게 해? 아 아니 핸드폰이 어떻게 빠졌어 주머니에 있었는데 여기 있었는데 여기 여기 있어가지고 아 아 좋은거 아니였어? 아니 뭐 좋은거였나 말을 못 잇는거 보니까 빠진다 여기 아 여기 지금 빠지고 있어 여기 어 빠졌어 오우 몇일째 아 바닐라 가늘이 큰거 아 킹은 아니고 네 포스트 네 포스트 포스트 아 아 포스트 머리도 크다 그런 민감한 고기를 잡으면 사실 바늘이 조그만 게 좋고 강도만 있으면 바늘 사야에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터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만한 고기 잡는데 진짜.. 진짜 고통만한 바늘을 써야합니다 그럼 이런 걸로도 킹 잡혀요 강도만 높으면 야 이런 걸로도 서니까 왔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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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한 거야? 어쩜 그래? 소린 왜 안 와? 소린 왜 안 와? 소린이 좋아해 와 소린이 들어왔네 소린이가? 왔어요? 오케이 트래블리 같은데 트래블리요? 트래블리 크지도 안 돼 베일을 풀고 낚싯대는 여기다 꽂아놔 30 30 될 것 같은데? 딱 30? 30 조금만 되네 이거 버려 이거 버려 버려 괜히 그냥 버려 오 뭐야 떼지 되는데? 크네 크네 낚싯대기 들어야지 와 지금 킹대 이거 봐요 지금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다 킹인데 아이고 지금 여기 우리가 웃고 즐기는 사회야 이거 봐 하하하하 그냥 너 때문에 좀 묻자 아하하하하 뭐라 저도 많이 와서 지누 치고 있네 어? 아 킹 아닌가? 아 빠졌네 에스 맨! 하 빅 워즈 킹! 하 빅 워즈 킹! 하 빅 워즈 킹! 58 예이! 좋죠? 찌개요? 가벼워요? 오! 주피씨! 오! 조그만 민어네 오! 조그만 민어 조그만 민어 바닥 쳤었어요? 오! 빠졌다! 뭐야 하하하하하하 약간 크다 어쩐지 걸린게 좀 빠졌어 내가 하하하하 아무리 조금 해도 재봤어야 되는데 그 민어를 놓치면 어떻게 해 영상으로는 남겼는데 재보질 못했네 아무나 킹 한마리 걸면 무조건 무조건 50은 보장 아무리 작아도 50은 보장 50 보장에 해? 50달러 보장 하하하하 하하하하 정말 좋아 오 이거 이거 올려오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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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경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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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거 민같은데 어? 킹피씨가 그 정도는 아니지 완전히 지랄을 떨지 구경아 구경아 추경아 공기 추라벨렬 킹 같지는 않았어 킹은 더 덮쳤어야겠어 어 이거 보림이다 보림 어 보림 크네 밑에 뭐야 오 킹피씨 지나간다 킹 쫓아가요? 네 지나갔어 여기 여기 지금 뭐가 액션이 있으니까 킹피씨 킹피씨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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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떠 킹삐씨가 바로 보여 바닥이 조용히 해봐요 지금 내꺼는 안먹어? 야 킹삐씨가 얘네 쫄차오네 어우 나이스 나이스 기름다 나이스 자 34가 넘으면 자 50불 안 넣어 안 넣어 얘가 길이가 짧아 31 자 사진 하나 찍어줘 라이피나 사진 찍었는다고요? 응 혹시 모르잖아 오늘 이게 마지막인거 하하하하하하하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미끼 체크한지 오래됐으면 미끼도 좀 체크해 보고요 지금 킹 들어와 있네 많이 잘랐어 킹 한번 올려볼거에요 저 킹 있네 맞지않지않지 맞아맞아 저 킹 지금 벽어박을거리고 오우 오우 이즈이 뭐지 사운드 오우 둘 셋 아 둘 셋 셋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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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킹의 가능성이 높아 어 내가 잘못비밀이냐 잘 몰라 하하하하 특히 티완을 올려면 K마트에서 값어치이 한거지 25원짜리 25만원으로 만드냐 줄까지 . 터탈 25만원 자리해줄거 확실하게 호시있고 가져갈 땐 그냥 냅둬야 돼요? 가져가라고? 여기 걸릴 거 없으니까 줄만 항상 타이트하게 해 놓고 계속 옷잡기에 힘 빠지니까 바로 그냥 50불 챙겨 갈 거 같은데? 릴링 좋네 K마트 화이팅 슈퍼 K마트 슈퍼 K마트 가자 가자 줄만 안 서진 비가 있겠네 드래그 순서 타이트할 거 같아 지금 드래그 아예 한 칸 한 칸 넣은 거 봐 쌈질이라서 드래그 파인 조정이 안 될 거 같아 드래그 5나지만 없을 거 같아 이런 걸로 잡아야 진정한 그거지 스텔라로 접으면 안 돼 거기다 올렸던 리걸이야 릴링 잘하네 드림 올라오고 이러면 어떡하지 아 나 편집하기 힘든데 대가리만 올려 대가리만 대가리만 올리고 고기를 들려고 하지 말고 더 들어 고기를 더 오케이 아 무겁다 잠깐만 이거는 몇 짜죠? 리건 아니에요 리건 아니에요? 리건 아니에요 안되네 65 안되지 그래도 50불은 그냥 껴찼는데 이거 어? 어? 이렇게 잡아야지 이렇게 줄 먼저 발을 빼자고 57 8 57 56 57 57 57 아 1로 하면 57.5 57 갑니다 57 57 57.5 57.5 살려주면 되죠 인생고기 인생고기 아니에요? 어 아 너무 좋은데요? 인생고기 아니에요? 처음 잡아온 거라 그랬지? 네 이제 킹피쉬는 처음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되면 나도 K마트에서 하나 살걸 하고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천천히 서두를 필요 없어요 25불 큰거 치고는 드랙소리도 좋은데? 25불이면 보통 그냥 브레이드 원줄 가격인데 그것도 싼 원줄 그렇죠 자 K마트의 위력을 K마트로 할 수 있다 K마트 협찬 가자 K마트 협찬 K마트 협찬 너무 빨리 떨어지는게 아니에요? K마트 협찬 그냥 장본 바로 대체 해주세요 오 와 와 이 새끼 미워 아 뭐야 내 꼬보다 클거야 아 안돼 왼팔 아파 어 어 어 아 형 내가 아 이야 이럴 수가 있냐 내가 형 와 이루와 떨어졌어 아 이건 리더가 나갔네 리더가 아 여기 묶음 바로 아래 아 아 아 묶음 아래 야 어 어 이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 이거 오징어 아 이 놈이 치키란 네 오오 나왔따나왔따나 아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 자자자자자자자자 조금만 해 조금만 해 조금만 해 오오 나이스 리그는 안 될 듯 아 힘들다 힘들어 오늘 그렇게 안 무네 57 8 57 8 아 이거 제대로 져야 되는구나 이게 참 그거지 우리 57 보다 크다 작아져라 어 57.5 니가 몇이었어 57 58에 가까운 58 58에 가깝네 아 이걸로 하면 확실히 58 이네 아 미안해서 어쩌지 아예 아닙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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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o we hooked up 3 lende 2 all under can you go away はははは こんこがんだ こんこがんだ 아까보단 큽니다 아까보다 네 대가리 오릴때 아까보다 대가리 올릴때 옆에 대가리 올릴때 또 도대가리 안되나? 아 안될거같아 안될거같아 아 똑같아 57.58 58 58 아까랑 똑같네 아까 그 놈 아니에요? 하하하하하하 이름 새겨놔 상처로 여기다 X 이렇게 해놓고 언더 58 둘이 걸렸나? 둘이 걸렸다 내꺼는 털어줄테니까 거꾸로 쓰지말고 해 그냥 나중에 털면 되니까 자 절로 치면 싸워야돼 절로 치면 저기 지금 요트라서 하하하하 어떻게 딸려와 아니면 안 딸려와 모르겠어요 지금 어 딸려가는데 약간 부속 쭉 깎거든 네 차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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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여위를 괜찮아 절로 가면 절로 가면 싸우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시간 있고 배 밑으로 들어가 어 배 밑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싸워야돼 자 지금 여위를 있어 저쪽으로 가니까 Equ plural common 어 Connor 내껀 또 왔어 내껀 또 왔어 아 이거 바쁜데 바쁜데 바빵 자 더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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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둘 중에 하나 아무나 리걸 . . . . . . . . . 아 또 내려갔어 커지게가 올라왔는데 한이 내려갔어 이거 다리 엄중히 좁아갔어 컴온 컴온 우빅 아니야 아니야 거기 서 있어 거기 서있다가 옆에 원종원가 이래서 으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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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이거 먼저 이건 이 걸을 것 같아요 마이 어이 조심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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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또 바닥에다 그냥 바게다 풍도 볼까 자 이걸 이거 줄 풀르곤졸 풀 represent 나이스 빨리 다운оже 깔아 이렇게 아 어 큰 스태네 아 1년 배에 아 이것도 괜찮은데 이거는 아까랑 틀리게 뒣고 없잖아요 이거 피메 자 빨리 담궈, 빨리 담궈 지금 어마어마하니까 와 안되네 57 58 나이스 야 이건 된다 67 68 69 69 69 나이스 더블 더블 야 졸라 많아 잘 가라 자 아 아 퍼스트 리그 진짜 퍼스트 리그 이렇게 감아줘요 어 어 이건 저쪽으로 뒤로 가는데 어 거기도 좀 접어줘야 될 것 같아 어 이것도 클 것 같은데 아 아 빠졌어 아 빠졌어 아 아 와 이게 더 컸어 이게 더 컸어 와 내가 컨트롤을 못 했어 이거는 와 와 와 진짜 크다 야 야 진짜 큰일 와 와 이건 이건 아니 이건 와 난 당연히 퀵피쉬인 줄 알았어 와 이건 이건 처음 보는데 이렇게 큰 옐로우테일은 아 아 쟤 보자 이야 거의 40 이빨 조심해 와 대박인데 우와 40 넘어 40 넘어 자자자자자자자 아 이거 안 빠지는 거구나 40 몇이야 41 41 40 40 좀 넘네 와 와 동기기가 이만하네 40 좀 싹 난리 퀵피쉬 마저 이걸 물었어 난리 난리 들어가 들어갔다가 나온다 어어 그러네 되게 아깝네 그게 딱 걸렸으면 되는데 바늘이 바늘이 걸린만큼 빠져나와있기도 했었는데 여기 뺄게요 뭐 잡았어? 아 빨리 빨리 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형? 별새끼야 대체 니 혼대 아니야 지금 여기 또 간다 여기 또 간다 여기 또 간다 여기 엉켰나 보다 줄 풀러요 줄 풀러 거기 줄 풀러 나 뺄 수 있어 나 뺄 수 있어 나 뺄 수 있어 우정의 금지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빨리 빼고 빨리 빼고 싶어 못 빼네 걸렸네 거기에 뺄 수도 있는데 뺄 수도 있는데 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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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달려있나? 오케이 오케이 아직 달려있다 다행이다 오늘 시드니에서 잠잘 때 없어질 뻔 없어질 뻔했네 생각도 많이 모르겠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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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와서 하는게 나은거 같아 프로펠러 걸렸나 안 걸렸나? ю 여행 핵 이거 사이즈 어땠어? 작아요? 아아아아 아 뭐 최장 시간 사이튼데 아 자 밸런스 바트에 저쪽에서 아니 아니 이거기 아냐 아니 아니 이거기 만나 아 맞네 아 맞네 네 맞네 지금 뭐 수백 마리 있어? 기회를 놓치고 있네 우리가 지금 나다무스랑 똑같네 화장실 한 번 놨다 나야말로 화장실을 타면 놓쳤어 지금 자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올라왔다 우와 들어왔다 자 줄 풀고 일리걸 일리걸씨 너 뭐야 낚싯대 릴 다 괜찮은데 리더가 6파운드라서 더 조심한거지 50 50 57 57 58 58 오 너 뭔데 택배가 킹핏이나 꼴찌네 사이즈 57 오케이 가자 아 힘들다 힘들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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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 셋 중에서 제일 큰 킹 잡은 어 아 아 아 마지막에 핸드폰 할때 아 또 아픈 추억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